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16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방안을 부결했지만 65세 이상 노년층과 고위험 직업군의 접종은 권고했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스터샷 접종이 임박해오면서 각 지역 보건서들도 3차 접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인타운 내 준비 현황을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자문단의 권고로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 직업군의 3차 백신 접종이 가시화됐습니다. FDA는 전통적으로 자문단의 권고를 수용해 왔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 가이드라인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부스터샷은 화이자 백신 접종자들이 대상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에 비해 보관이 까다롭습니다. 3차 접종이 예상되는 화이자 백신은 보신 것처럼 70도에서 75도 사이 초저온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백신 원액은 작은 병 형태로 냉각돼 배송되는데 접종 직전 해동 과정을 거쳐 주사기에 주입됩니다. FDA가 자문의 권고를 수용해 부스터샷을 최종 승인하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접종 권고를 내립니다. 이 절차는 앞으로 1, 2준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부스트로 돼서 전화도 많이 오고 지금 차주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직은 FDA가 준비 허락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FDA 자문단은 화이자 백신의 3차 접종을 권고했지만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 데이터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 역시 화이자 백신처럼 결국 노년층과 고위험직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이 권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